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제품 소개라기보다는 2020년을 맞이해서 에이세던 샵 의정부 본점에서 영업시간을 바꿨어요. 영업시간을 어떻게 바꿨냐? 평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바꿨습니다. 야간 매장으로. 솔직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카메라 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장비를 구매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주말에 나오는 건 되게 귀찮으시고 퇴근하는 길에 상가서 들어가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출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퇴근하고 도착을 하시면 오픈매장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게 사실상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바꿔드리고자 해서 여기 의정부 본점만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기로 바꿨고요.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. 커피마마랑 콜라보 매장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차를 한잔하시면서 제품도 한번 보시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오셔서 차를 한잔하셔도 괜찮을 거고 차 음료도 되게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촉박하면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되게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. 그런 게 없이 편안하게 약간 여유를 두고 오셔서 제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요. 기존에는 원래 7시 반까지 밖에 안 했거든요. 근데 밤 10시까지 하는 거니까 괜찮으실 거 같아요. 그리고 의정부 본점만 그렇게 영업 매장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면 돼.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웹세라이 샵 영등포점이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그 주말에 뭘 사야 됐다고 영등포점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.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으로 아무리 보고 구매를 하는 거랑 매장에 방문해서 직직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. 느낌 자체도 다르고 내가 확실히 확신이 세워서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픈 매장을 한번 방문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저희도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.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방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매장 운영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주 한번 들러주세요. 자주 한번 들려서 이런 제품, 이런 제품 다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구경하다가 구매를 하시고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. 이상으로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